3초 후 시작하겠습니다. TV 켜주세요. 아나운서 뽑아야지. 이참에 공고 말고 스카우트에서 내려오는 거 어떠세요? 누구? 그 호랑 선배요. 좀 그렇지 않아. 말도 좀 막 하는 거 아니고? 백호랑 맞지? 동성부 기장 고은택인데. 송가시게 하지 말고 너도 좀 꺼줘. 마지막 사연입니다. 사랑하는 친구야. 우리 중3 때 했던 생일 파티. 진짜 재밌었는데. 앉아도 되지? 18회 라이브요? 3초 후 시작하겠습니다. 3 2 긴장하지 말고 잘할 거 알아. 잘할 거야. 1 방송부! 화이팅! 우리들의 이야기가 생중계된다. 여긴 3초만 늦어도 방송사고라고 말했는데. 왜 울어? 네가 지금 루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. 좀 살살해. 너. 사람들이 다는 싫어해. 알아? 야, 제발 부탁인데 좀 떨어질래? 할 거야? 안 가. 그딴 구린데. 나 지금 너랑 장난치는 거 아닌데. 나도 아닌데 장난치는 거. 백호랑 난 도대체 뭐 하는 애야. 죽을 거야. 너가 하면 돼! 뭐야? 이었다. 야. 예. 행敗grund 드 93 2 2 한글자막 by 한효정